전문은 비타민 그렇다면 다음은 남자분들이에요 제가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너무 멋있으신 분들이죠 로미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이핑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이요 네 중앙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붙어 주세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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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멋있으세요 이번에 또 특별히 또 남자분들이니까 네 너무 좋네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오늘 왜 안대를 하고 오셨어요 팬분들 마음 아프게 아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좀 크게 나가지고 네 좀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가렸습니다 아 모상의 자극 아 그래도 멋있으십니다 네 오늘 드림 콘서트 엄청나게 큰 그런 콘서트인 만큼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다면 특별하게 저희가 하루하루 맨날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드림 콘서트의 수업만큼 저희가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된 모습 이따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임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응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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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좌측이요 네 오케이